예, 주루님? 아 카비 아 카비 플랫트 쐈는데 민스 형 다 잡았는데? 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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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소전 원 키리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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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나이스 로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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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나이스 어허허 오케이 나이스 다이아오 무슨 다이아오여 진짠데? 진짜네? 뭐..뭐냐? 진짜네? 뭐지? 아니 슈발 그만이랑 다이아랑 맞나 이게 아aku 도망간다 그냥logo ㅇㄴ 아타게 내가 쏘자야 쏘자 어떻게 살았누? 넌 이쪽으로 내려올 것이여 내가 장담하지 그렇지 어? 역발상 아니 근데 이게 상대 딜러들도 약간 좀 뭔가 하는게 어색한게 상대 딜러들 다이아 잡아준 것 같은데 볼까 한번?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매칭이? 상대 딜러도 다이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은 마스터 3 마스터 3을 잡아준 것도 웃긴데 루세라핀 카즈하 이분은 또 그 마스터 5네?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금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고 다이아 마스터 입장에서도 스트레스야 금화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따라줘서 답답하고 마스터 다이아는 갑자기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거대로 답답하고 애매말로 잡아준대? 아 아 그러면은 그거야? 다이아에서 존나게 연승해가지고 애매말이 갑자기 디아 수급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금화 1 잡아주고 그러는거야? 다이아에서도? 하면서도 약간 좀 이질감이 들었던게 아니 금화 게임이 아닌 것 같더라고 게임 내내 뭔가 수준이 어색해가지고 하는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% 매칭이 거짓말은 아니었네? 그지? 이몸 120등 최상위 탱커인데 말이지 다이아 드라고 게임하니까 조금 연습이 안되네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뭐야 한 번 화이팅한 그렇지 여기 꼬라닌데 수고하시오 저 꼬라닌데 저 꼬라닌데 여기 왜 잡힌 플랫 3이라고? 거짓말 치지마 아 진짜로 엠창 까고 아 진짜? 야 버스 좋다 정꼬 앞에 개피 정꼬 개피 정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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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야 정꼬 어니야 아 그래서 그런가 전판 지금 전판 에키드나가 게임 박아서 졌어요 아하 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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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악충이네 이거 덕선이 이 새끼 양악방지용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노기네 기타 이쁘게 이쁘게 동일한 흑 이고 총 이게 게임이냐? 혹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? 네 바로 올라갑니다 수고하세요 아 나이스 유튜브 탔어 엄마 유튜브 탔어 아니 근데 진짜 아씨 거시기하네 조금 수고하세요 아무튼 아 아무튼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블레이저드 ants 으 이렇게 유튜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